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청에 듣는 400초 수학인데요. 민성훈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2학년 2학기 수학 지도법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곱셈 구구가 나타났는데요. 아, 싫어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좀 어려워한다고 하는데 저희 수다학에서 올바른 솔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2학년이 나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기다렸어요? 아직도 설마 구구대를 못 해본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사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1학년 후배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르는 걸 좀 알아야 잘난 척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너네 더 센 배우니 형은 요즘에 곱셈 배워. 그럼 아이들이 존경스러운 눈빛을 바라봐요. 그거 하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많이 어려워가지고 잘 못했었어요. 구구단의 산을 못 넘었거든요. 네, 못 넘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긴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어머님들이 지금까지도 사실 이 곱셈 구구를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좀 쉬운 방법은 없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2학년 2학기 어떻게 가르치면 될지 엄마 지도법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수학 엄마 지도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원, 수의 자릿값과 크기 비교인데요. 1학기 세자릿수 학습에 이어서 2학기에서는 네자릿수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네자릿수 기준으로 단위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단원의 학습이 매우 중요하죠. 이 단원에서는 네자릿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1학기 세자릿수 학습할 때도 천이 잠깐 등장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999보다 1큰수로 간단히 짓고 넘어갔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999보다 1큰수로의 도입이 아닌 100이 10개인 수로 도입하게 되면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즉 1이 10개면 10, 10이 10개면 100, 100이 10개면 1000과 같이 십진법의 원리로서 1000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때 2학년의 어린 아이들은 천이라는 수의 크기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 까닭은 구체물로 천을 다룬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때부터는 실물보다 그림을 그려가며 천의 크기를 지도하면 좋습니다. 구슬이 담긴 한 바구니를 크게 그린 후에 천 개의 구슬이라고 적고 그 바구니가 몇 개씩 등장하는 그림을 통해 네 자릿수 단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한 이 단원에서는 각 숫자가 나타내는 값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똑같이 4개의 수 2, 3, 4, 5를 이용하지만 5,432와 2,543이라는 두 수를 만들었을 때 각 숫자가 나타내는 값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시켜주어야 합니다. 1의 자리부터가 아니라 천의 자리 숫자부터 비교해서 큰 수를 찾아내는 게 포인트겠죠? 버스나 차의 번호판, 휴대전화나 집전화번호 네 자리 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하면 쉽습니다. 번호판이 1, 2, 3, 4네 숫자 자리를 바꿔서 4, 3, 2, 1로 만들었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숄까? 엄마 전화번호와 아빠 전화번호 중에 어떤 수가 더 클까?와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키면 아이들은 금방 따라옵니다. 이후 네 자리 수 숫자판을 이용해서 아이가 숫자를 직접 만들고 옮겨보면서 크기 비교를 하는 학습으로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2단원은 곱셈구구입니다. 반복적인 덧셈을 쉽고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산인 곱셈은 묶음의 수를 구할 때나 비교의 상황에서도 활용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연산이라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등장하게 되며 제대로 다져야 되는데요. 1학기 때는 같은 수를 계속 또하는 동수, 같은 수만큼 띄워세기, 같은 수만큼 묶어세기 등을 이용해서 곱셈의 개념을 학습했다면 2학기에는 곱셈구구의 원리를 이해하고 곱셈구구표를 만들어 외우기, 또 1의 단 곱셈구구와 0과 어떤 수와의 곱스를 이해하고 2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추가됩니다. 곱셈은 덧셈에서 나온 것인 만큼 더하기를 통해 숙달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아이들이 쉽게 곱셈구구를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2는 4, 거기에 2를 더하면 6, 또 거기에 2를 더하면 8. 오, 잘했어. 이렇게 2씩 더하는 덧셈이 곱셈 2단으로 만들어진 거야 라고 문답 과정에서 덧셈이 곱셈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건데요. 더하기 2와 더하기 5는 학생들이 쉽게 느끼기 때문에 2단과 5단의 곱셈을 먼저 외우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그 후에 3단을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10의 자리는 10씩 커지고 1의 자리는 하나씩 깎이는 형태의 9단 또한 비교적 외우기가 쉬우니까요. 6, 7, 8단보다 먼저 외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단부터 차례로 외우기를 강요하는 부모님 계시는데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 과정은 논리적인 학습 과정이므로 처음부터 빨리 외우라고 닥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머리로 생각해 가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 속도는 저절로 빨라지니까요. 아이가 곱셈의 원리를 잘 이해했다면 별 모양이나 나비 모양 같은 그림을 그려서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해주면 되는데요. 10개를 그려놓고 2개씩 짝지으면 5개가 나오니까 2급하기 5는 10과 같이 식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5명의 친구에게 색종이 2장씩을 줘야 하는데 몇 장이 색종이가 필요할까? 엄마랑 아빠랑 과자를 2개씩 먹으려면 몇 개의 과자가 필요할까? 등의 예를 들어서 대화 후에 종이에 식을 쓰는 연습을 하면 곱셈 구구를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1단과 0단의 곱셈도 배우는데요.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3은 3처럼 1에 어떤 수를 곱하면 어떤 수가 되고요. 0 곱하기 2는 0 0 곱하기 3은 0처럼 0은 어떤 수와 곱하면 항상 0이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곱셈 구구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주 보고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할 텐데요. 아이와 함께 2단부터 9단까지 표를 직접 만들어서 그린 후에 벽에 붙이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일 구구단판을 가지고 퀴즈를 내고 답을 맞히는 놀이를 하면 아이는 곱셈을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재미있게 자릿수와 곱셈 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곱셈 구구 우리 때는 구구단이라고 했잖아요. 저한테는 거의 악몽과도 같았던 것 같아요. 집에 벽봉으로도 붙어있었지만 책밭이 그러냐 딸딸딸딸 외워야 했잖아요. 아 그 책밭이 꼭 써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면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도 특히 2단 정도는 괜찮아요. 2단 3단 좋은데 그건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니까 기본인가요? 여기서부터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6단 7단 8단 너무 안 헤어져가지고 맞아요. 제가 이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지금도 자동차 기어가 5단까지 있는 것밖에 안 타잖아요. 항상 5단까지가 제일 좋으니까 아 진짜요? 네. 네. 이런 걸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반복을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원리 필요 없고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 정말 지겨운 일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바둑알이나 과자 같은 거 싸놓고 실물을 갖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냥 그 리듬에 맞춰서 외웠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노래들이 등장해서 저는 노래 외우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음도 다양해서 저도 지금 시간만 있다면 한 4곡 정도는 다양한 음으로 구두단 노래를 부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계속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은 콩알이나 쌀알 그리고 클립 같이 작은 걸로 예를 들어서 3단을 외운다. 그러면 클립 3개, 6개, 9개, 12개, 15개 이렇게 본 다음에 그걸 그림으로 그려요.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6개. 그다음에 숫자로 3, 6, 9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한번 해보면 잘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게 많아요. 가장 어려워하는 게 4단, 6단, 7단, 8단이거든요. 4단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미니카가 5대 있어. 그럼 바퀴수가 몇 개일까? 그래서 이제 바퀴수를 세워보고 6단 같은 경우는 주사위가 3개 있어. 그럼 주사위 몇 개면일까? 7단 같은 경우는 무지개가 5개 있어. 그럼 무지개줄이 몇 개 있을까? 8단 같은 경우는 문어가 7마리 있어. 문어 다리가 몇 개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상생활 속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접목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익히게 됩니다. 네, 또 2학년에 들어서 이제 천의 자리를 배우게 되는데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들한테 가르치기가 참 어렵거든요. 사실 그 숫자로 천을 딱 직접 만나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이 돈으로 천 원을 만나잖아요. 굉장히 만만해 보입니다. 뭐 살 게 없어. 천 원을 줘도. 그렇죠? 그래서 돈으로 배우면 금방 배워요. 돈으로 배우면 한 5만까지는 신속하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좀 초반에는 알려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세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서점에 갔는데 언니는 9천 원짜리 책을 사고 동생은 8,500원짜리를 샀어. 그러면 가격 차이는 얼마일까? 그다음에 거스름돈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지폐를 통해서 첫 단위를 경험하게 하면 상당히 편안하게 그것을 계산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이대에는 부모님과 함께 마트, 장보기, 시장 놀이 이런 것들을 워낙 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동전을 실제로 그리면서 천 단위를 그려보고 그것을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잔돈을 계산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부모님께 생각할 부분은 조금만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별로 놀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귀찮아하시지 마시고 아이들이 수학적인 놀이를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 단위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곱셈 구구까지 2학년, 2학기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엄마 지도법 알려드렸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00초 수학을 통해서 알고 싶은 여러분들의 수학적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내 아이의 수학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